자 여기도 반대편에 깡깡 소리가 나네요 초등학교 야구팀 앞번에 한번 만나봤죠 던지고 아 저를 의식하니까 아무래도 공이 잘 안들어 가죠 예 의식 안하면 어 이렇게 좋아요 오 예 어 안탑니다 자 이 장비들이 한국인 목사님이 야구 배트하고 오 방금 머리에 맞았어요 오 방금 공을 저기서 던졌는데 공이 다이렉트로 선수 머리 뒤에 아이 오케이 아 오케이 랑 아 머리 맞고 바로 죽었어요 삼루타를 친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헬멧에 맞고 넘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 이거 좋아요 안타 깡깡 하는 소리는 좋아요 으 헬로우 아겐 넥스티 히터 어이구 하하하하 잡긴 잡아도 일루까지 송구하는게 좀 불안하네요 어이구 좋아요 안타 우리 보수가 고생이 많네요 오늘 학교를 갔다 와서 이렇게 모였나봐요 어이구 아 이거 좋아요 아아 이 놓쳤다 제가 공을 끝까지 안보고 공이 날아올 때 머리를 딱 쑥이네요 본능이죠. 얼굴 다칠까봐. 여기 멜빈 존스 한쪽 구석에 이렇게 솔리바우라는 아주 오래된 레스토랑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오래된 식당이라 그러죠. 안과 밖이 꽉 찼습니다. 우와 사람 많네요. 이 시간이 이제 한 4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이야 장사 잘되네요. 유명한 식당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솔리바우가. 솔리바우 바베큐 센터. 아이들만 볼까요? 베스트 크랜드! 독립학교는 애들이 학교를 갔나보네요. 학교 학생들이 마치는 4시가 넘으니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네요. 무슬림 학생들 간식을 먹고 오네요. 저 간식이 뭘까요? 무슨 닭인가? 거꾸로워하는 애들. 바규어 시내에 있는 내셔널 하이스쿨 학생들인데, 군것질거리를 들고 오는 학생들이 많네요. 입술에 화장을 하고... 입술에 화장을 하고... 고아뽀. 고아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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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보고 일본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 일본사람하고 항상 생긴건 비슷하죠. 고아뽀. 교복 색깔이 약간 좀 그렇긴 해도, 어우, 간식이 뭐죠? 저거... 음... 뭡니까? 그냥 소세지 하나 끼워서, 빵에다가, 케찹 발라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판학병화 행사를 하는 그 지역 옆으로, 현지 학생들이 막 지나고 있어요. 역시... 10대들은 호응도가 좋아요. 어이! 어이! 10대 학생들은 호응도가 좋아요.